자 임창룡 3점차 상황 10회말 연장전 중간에 올라왔습니다 어우 뱀 짓고 좋고요 몸쪽으로 시원하게 하나 들어갔습니다 슬라이더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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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좋아요 플라이더 낫게 그렇지 마지막 오른쪽으로 그렇지 자 12세이브 도전 갑니다 임창룡 오 이번에는 2점차 나쁘지 않아 변 짓고 가자 왼쪽으로 슬라이더 하나 아하 바깥쪽 변 짓고 몸쪽 그렇지 왼쪽 아름답다 아하 슬라이더 그렇지 쪘다 13세이브 도전 갑니다 이번에도 2점 차네 들어갔잖아 어허 안타라니 어? 찬경불패 왜이래 어허 왜이러니죠 좋아 그렇군요 어흔 1 2 2 2 3 그렇지, 이거 평상 위로 아 롯지 펜지구 나이스 성공, 세이브 오, 이번엔 또 한 점 차네 뱀짓고 그냥 시원하게 꽂자 커브 아, 저걸 또 쳐내네 죠 맞아 몸무게 뱀짓고 마지막으로 더 너로 더 너로 아 아깝네 나이스 나이스 저걸 또 쳐주면 고맙죠 나이스 자 15세이브 도전 갑니다 임창룡 2점 차네요 그럼 조금 부담이 드라쥬 한점 상당 야 97마리인데 저걸 또 쳐주네 거북 그렇지 아 아 좋다 베르츠 그렇기 1-2. 그렇지 나이스 자 2창용 16세이브 도전 갑니다 공점 차면 제일 안전빵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지 잘가라 기가 막히다 자 2창용 16세이브 자 2창용 16세이브 자 2창용 16세이브 자 2창용 16세이브 아 크롱 지린다 왜 안잡아 이걸 자 2창용 16세이브 자 2창용 16세이브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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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2창용 16세이브 자 2창용 16세이브 자 2창용 16세이브 나이스 마무리 자 17세이브 자 17세이브 도전 갑시다 2점차 나쁘지 않아요 나이스 나이스 자 나이스리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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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이스 저 그렇지 대단하다 임천경 자 18세이브 도전 갑니다 금방 20세이브 가겠어요 2페이스면 2점차에서 올라왔는데 어? 이게 뭐야? 스트라이크 어? 와 특정한 대안타 된거 같네 너무 허무하게 그렇지 파운틱 먹혔죠 어? 2화에 오고 있어 어우 목쪽 제대로 들어갔다 그렇지 아 코 제대로다 어? 빠졌고 바깥쪽 좋아요 높은거? 그렇지 그렇지 20세이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인창룡 어? 어? 아 팔에 투아웃에 진짜 1루에서부터 올라왔네요 9에까지 던지겠네 나이스 먹혔죠 팔에 마무리 짓습니다 어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일창룡 마무리치로 올라왔어요 어 포스가 좋았네 오우 슬라이더가 무가 막히네 짚고 잘 붙였구요 오우 슬라이빙 오우 슬라이빙 좋아요 그렇지 아름답다 아름답다 슬라이더 슬라이더가 공속으로 안넣는게 나왔구나 어 하 아 아 20점 안좋은데 아 아 아 자, 임창용 20세이브 도전 갑니다 오, 함정차야? 어? 저기 슬라이더 스타일인데 아, 슬라인이잖아 슬라인이잖아 좋아요, 벤치고 슬라인이잖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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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미치겠네 진짜 야, 저런 기본적인 볼을 실수하네 이야 걸친다 걸쳐 아 저 실책 하나가 이런 결과를 초래하다니 실책 하나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네 아 이런식으로 블론 세이브 아니 안좋은데 교체되네 결국 아 이루스 구스키고 실책 해가지고 이게 뭐야 다시 20세이브 도전 갑니다 이번엔 이정창이요 아 흔들린다 아 스트레이트볼렛이네 아 저거 왜 안잡아줘 쉽잖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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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한가운데 왔다 와 나이스 어 왜 안 뛰냐 어 왜 안 뛰냐 나이스 세이브 상황이 아니네 이번에 2대2 나이스 와 좋아요 걸쳤잖아 아 나이스 좋구요 승리투수 한번 대보자 임창용이 직접 마무리 짓습니다 임창용이 직접 마무리 짓습니다 승리투수 맞지? 좋죠 나이스 와 트라이스 나이스 아 점수 못 내네 아 역시 더블에이스 펀치 실패 나이스 먹혔죠 나이스 나이스 별로 그렇게 안세 보이네 좋다 아 더블플레이 뭐야 아 언제 끝나는 거냐 이거 도대체 아 양 팀 다 너무 못하네 오 오 드디어 지나요 이번에는 세이브 상황 맞네요 22세이브 도전 갑니다 오 한 점차 투아웃에서 올라갔는데 이건 그냥 세이브 죽였다는 거네 팀에 배려네요 하나 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希 나이스 좋아요 자 임창용 올스타전 출전합니다 7회 1점차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올라오네요 나이스 먹혔죠 중견수 잡습니다 아 아 아깝다 나이스 이건 잡겠지 나이스 나이스 오 쟤 우리 팀이잖아 제라드 형 아 딱 하나만 던지는 끝이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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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두 명 다 못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나이가 많기 때문에 1년 뒤쯤 콜업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워낙에 지금 임창용이 오버롤이 좀 낮아가지고 근데 생각해보면 고우석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성적으로는 임창용 엄청 잘하고 있습니다 자 mlb더쇼20 로드투더쇼 창용불패 임창용의 메이저리그 도전기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